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법정 시한보다 19일이나 늦게 처리됐는데, 여야 실세 의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많게는 100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지역구 예산을 추가로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약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엔 여야 지도부들이 끼어넣은 각종 지역구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사퇴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첨단 전략산업과 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 당초 정부 안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시켜 총 115억 원 이상의 지역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뒤 공식 활동을 자제하다 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엔 참석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연초엔 밑그림을 잘 그리고 연말에는 꼼꼼하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왜 꼭 울산이어야 하는지 주무부서를 설득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등 신규 사업 예산으로 6억여 원을, 이만희 사무총장도 진입도로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에 수십억 원을 늘렸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호 정책위의장은 하수관로 정비와 추모공원 신축 사업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늘렸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출마 예정지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을, 이재명 대표는 오염저감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예산으로 7억여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을 다룬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이 여야 간사의 지역구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무한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에서 송환석, 강훈식 여야 간사도 지역 예산을 각각 수십억 원씩 증액시켰습니다. 서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관여한 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